황금연휴가 시작되면서 포항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포항시는 이번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방역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윤경부 기자입니다. 황금연휴를 맞아 29일부터 제주도 항공 운항을 재개한 포항공항입니다. 제주를 향하는 승객들은 물론 제주에서 포항으로 들어오는 방문객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최대 엿새간의 진검다리 연휴 시작을 앞두고 이 기간 포항공항의 예매율도 평균 40%를 넘어선 상황. 포항공항에서는 승객들의 발열 체크를 비롯해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출발 지역에 반려카메라를 운영해서 혹시 유증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탑승을 제한시켜서 철저히 격리 조치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며 포항에도 거의 한 달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번 황금연휴 기간은 재확산 여부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포항크루즈 등 일부 시설이 다시 운영되기 때문에 포항시는 방역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사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부처님 오신날 행사나 어린이날 행사 대부분을 취소해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행사도 취소하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해 주시고 또한 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화 이후 처음으로 맞게 된 가정의 달 황금연휴. 포항에서도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나들인파가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연휴가 재확산 여부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